첫 번째가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오라고 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하거나 두 가지에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평생 부모한테 의존하고 살아요 자력을 얻을 때까지만 도와줘야지 자력을 충분히 자력으로 살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자녀를 만드는 것은 자녀를 가장 위험한 길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자력이 있어도 계속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기에 맞는 교육이겠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이걸 잘못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도 자녀한테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교법에서는 심교를 통해 마음을 체받게 하고 행교를 통해 실행을 체받게 하고 언교를 통해서 성인들의 말씀과 선행을 기억하도록 하죠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환경이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은 진리불공이고 실제불공도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가 평소에 제도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제도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오직 의미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마음에 무엇인가가 하나 있으면 자녀는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작동하고 자력이 없을 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부모의 도를 다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도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내가 할 도력을 다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자녀도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서 자녀의 도를 다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녀의 도를 저도 연마하면서 우리 자녀의 도와 관련돼서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서 잡지의 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고민은 70대 중반인 신정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학창시절 길게 대화를 나누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도 아이도 낳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 묵묵히 자녀를 위해 돈 벌려고 고생하신 아버지 마음이 이해도 되고 더 늙기 전에 많이 효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도 드리면 잘 지낸다며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느냐고 무뚝뚝하게 받으셔서 민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잘 지내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체장암에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숨긴 아버지가 밉기도 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무뚝뚝한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네의 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눈을 피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이렇게 속내를 숨기고 항상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자녀가 걱정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연처럼 부모가 암으로 투병주인 것도 모르고 불효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 걱정은 친밀감에 바탕을 둔 공감에서 비롯되는데 이 친밀감을 영어로 Sense of Closeness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친밀감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느끼는 자식과의 정서적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녀가 느끼는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가 아니라 부모가 느끼는 자식과의 정서적 거리 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서적 거리가 제로라는 것은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언제냐면 자녀가 아플 때 아주 힘듭니다 특히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밤에 아파가지고 병원도 갈 수가 없고 그랬을 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부모님들은 내가 대신 나빴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모가 느끼는 자식과의 정서적 거리감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내 아픔보다는 자녀의 걱정이 더 큰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또 반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미세하게 살펴보면 부처님의 사랑인 대자 대비를 제어하고는 상대방한테 관심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사랑을 타인에게 가족 간에게라도 주게 되면 마음에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준과 동시에 마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부모의 괜찮다는 말에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이중성이 어떤 마음이 존재할까요 이중성 나쁜 이중성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이중성이 없지만 아무리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만 부모도 사랑을 주면 그 마음 속에 이중성이 존재하는데 부모의 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너희가 걱정하는 것이 싫구나 그렇지만 너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구나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맞죠? 그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철이 없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이중성을 알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정토 부인의 마음을 알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이중성을 알기까지는 진짜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10년 걸린 것 같아서 부모님의 마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 힘들게 했냐고 화를 막 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네가 언제 되면 내 마음을 알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이렇게 화를 많이 냈어요 최근까지도 부모의 속마음 또는 본의를 파악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불효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의 속마음과 본의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나에게 섭섭해가 했던 점들이 주로 생각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뭔가 의미있게 다가와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의미있게 다가와요 돌아가시면 그래서 진심으로 불효자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언제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집니다 그때서야 부모의 좋은 점이 보이고 부모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라생전에는 섭섭한 기억만 나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잘해주신 기억만 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 보니까 고맙단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불효의 한이 가슴에 사무치게 됩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분 우리 나이가 드신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진짜 그렇던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효도를 한다 왜냐하면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효도를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효는 그 뜻이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을 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효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한다 이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효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 효인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보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거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하신 거예요 대선생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효라는 것은 보은행의 시작이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없으면 다른 데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접 또 이렇게 주는 은혜도 못 느끼는데 천지은, 동포은, 법률은 느끼기 쉽지 않죠 그래서 효라는 것은 보은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보은행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다 효죠 큰 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정사님께서는 결국 천만 경계를 오직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참다운 큰 효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효는 참 높죠 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천만 경계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이 효다 그런데 그 효는 시작은 부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부모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치를 모르고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는 세전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하한다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작은 효이고 효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일까 세전을 좀 읽으셨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작은 효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의 아닌 명령에도 순정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도 명령에도 따라가는 것이 작은 효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력이 있는데도 부모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데도 평생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것이 효라고 생각하고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작은 효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큰 대의를 저버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부모 스스로 살 수 있는데도 모시기 위해서 다른 무자력한 자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다운 큰 효가 될 것이냐 정전에는 부모 보온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는 것이 큰 효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보온의 조목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원서요를 빠짐없이 밟는 것이 부모 보온이다, 효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동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의 요도, 인생, 공부의 요도를 다 실천하고 나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지견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서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찌 일생동안 시봉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성자가 되면 그 부모의 이름도 드러나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 기억하시잖아요 성모 마리아하고 요새 부처님의 부모님도 기억하시죠 마야부인? 정반하? 지금 부처님은 3000년이 지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하시잖아요 이것만큼 큰 효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큰 성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다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1조에 넣었죠 2조는 뭐였죠?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부모가 무자력할 때 부모가 자력이 있을 때는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때는 그냥 부모 곁에 딱 붙어서 봉양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봉양은 어떻게 하면 될지는 짐작이 되잖아요 짐작이 되시죠? 그럼 육체의 봉양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심지의 안락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성자가 돼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육체의 봉양과 심지의 안락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봉양은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린 거고 심지의 안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걸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부모님 마음을 한 번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각 속에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근데 확인해본다고 해도 부모님이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죠 괜찮다 하시겠죠 부모님이 어떤 효도를 좋아하실까 부모가 기뻐하는 효도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본 설문이 있었는데 다는 말고 세 가지 3등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상이 가능한데 3등은 손주제로 그것이 부모님한테 효과 되는 거고요 2등은 용돈 1등은 안부 전화나 방문 그러니까 직접 전화드리고 만나 뵙는 것이 1등이에요 2등은 용돈이고요 3등은 손주제로인데 이 세 가지를 해드리면 심지알락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기쁘다는 건데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는 왜 부모님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좋아하시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 3등인 손주의 재롱이 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누구나 사람마다 첫사랑의 추억이 있잖아요 아직 첫사랑을 못해본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주 순수한 사랑에 대한 영화를 보거나 어떤 문득 좋은 것들을 볼 때 순수하고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가늠하지 말면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생각이 사람이면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내 안에서의 사랑의 반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나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대요 뭔가 열쇠가 좀 보이죠 뇌 안에서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녀 자식 간의 사랑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주의 재롱은 첫사랑의 회상 내지는 다시 생각하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다 주인공들은 이제 2, 30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는 인생의 주인공은 끝났나 내 인생의 이제 전성기는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손주가 생기면은 뭔가 이제 건조했던 내 삶에서 뭔가 새로운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손주를 통해서 그래서 내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쁘고 자녀 사랑 이상 손주에게 푹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주가 훨씬 더 이뻤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감성이 순수해집니다 그 순수해진 감성과 손주가 태어나면서 내 안에 있던 사랑의 본능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납니다 그래서 감성이 순수해질수록 사랑에 대한 욕구가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분신의 분신인 손주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손주는 한 다리 건너 있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면 잔소리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잔소리는 부모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은 잔소리를 너무 안 해서 오냐오냐 키운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니까 한 다리 건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만 해주면 되거든요 책임은 별로 없어요 사랑만 해주면 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주를 낳아들이는 손주 손자녀를 낳아들이는 것이 인삼이나 산삼보다 부모에게 좋은 보양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심지의 안락을 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용돈이었잖아요 용돈이라고 하면 그럼 부모는 다 돈만 밝히는 분이신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또 보면 자녀가 준 용돈을 부모는 모아서 다시 전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드리면 꼭 적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됩니다 원불교가 마음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음으로만 해결하면 안 돼요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구체적인 것을 부모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거죠 청혼을 남자가 청혼을 할 때 꽃 하나 준비하지 않고 여자한테 청혼을 하면 여자분들 대부분 실망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하고 진실해도 실망감이 들죠 이것이 이제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심리적인 의미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성이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성이 구체적인 것에 담길 때 사람은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돈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사랑과 정성이 담길 때 돈을 받을 때도 좀 자녀한테 돈을 받을 때도 느낌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정말 힘들게 벌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이 담겨서 줄 때 그것이 이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모습 중 하나가 현대사에서는 주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너무 물질적인 것이나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에 무엇을 담겨서 주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고 1등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안부 전화나 만나는 건데 사랑하는 남녀가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해본 지 너무 이제 오래돼서 여기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사람이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사랑이 가장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와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해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목소리겠죠 무뚝뚝한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서툴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저 궁금하네요 아버지 아버님의 눈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종도교? 아버님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자친구한테는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상당히 정치적인데 도심교훈이 있어요? 아버님한테? 있어요? 훌륭하네요 하원교훈이 있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 적 있어요? 전화합니다 저는 고백하지만 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표현이 무뚝뚝한 것과 마음속 감성이 메말라붙어서 무뚝뚝한 것은 다른 건데 아마도 제가 첫 번째 예화를 들었던 자녀가 걱정할까 봐 자신의 암을 숨기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마도 딸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 도난들과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고 거기서 더 나간다면 용기를 내서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쑥스럽겠지만 나중에는 두고두고 참 잘한 일이다 라고 회상을 하실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못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육체의 봉양은 알겠지만 심지어 안락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년을 놔드려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전화 자주 드려서 뭔가 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사랑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부모님의 심지어 안락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조는 뭐가 있을까요? 삼조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를 에게 보호하는 것이 왜 효도가 될까요? 부모 보잉이 될까요? 이거는 원불교인들한테는 당연할 것 같아요 원불교인들은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의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 과거 과거의 부모님 그 전전생의 부모님 부모님 하면 어찌 보면 이 안에서도 부모의 연을 맺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생의 부모가 될 분도 여기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과거의 때 부모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 따지면 내가 어느 분이 내 부모에 있었고 어느 부분이 내 부모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무자력한 분들한테 다 보호는 하면 내 과거의 부모님한테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혹은 내 미래의 부모님한테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한테도 보호하는 것이 부모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모 미래의 부모한테 미리 과거의 부모 미래의 부모한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조는 또 뭐가 있을까요 4조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환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겨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세종교당에 있을 때는 교당의 교도님들이 부모님의 열반인 기념제를 모시러 올 때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같이 오잖아요 열반인 기념제 때는 부모도 오고 자녀도 같이 와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부모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좋았던 모습을 자녀한테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도 할아버님을 직접 뵙지 못했거든요 그럼 나와 별로 관계가 없었고 그냥 부모님 말 통해 그냥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님 할머님의 역사를 듣게 되면 그것도 좋은 역사를 듣게 되면 제사에 좀 더 정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 자녀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두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계승되어 오는 중요한 정신들이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세대로 그것이 진정한 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 열반인 기념제를 교당에서 모시든 집에서 모시든 간에 그때는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서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 좋아요 기억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 좋은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돼서 결국은 길이 기념할 수 있는 기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열반 기념제 때 그 돌아가신 고인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위주로 그분이 남기신 정신적인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꼭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아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사조의 실천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부모 보은의 조목이고 마지막으로 부모 보은의 조목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전에서 밝히신 것이 있어요 자녀의 도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혹 노혼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간하고 또 간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혼하다는 것은 부모가 나이가 짓에서 정신기운이 미약한 경우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간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그 마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가 노혼하게 되면 화내잖아요 화내거나 그냥 그냥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노혼하실 때는 핵심이 이거예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두 번 되어 있어요 간하고 또 간하여 한 번에서 안 되거든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그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노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노에서 섭공이 공자를 향해서 우리 마을에는 몸가짐이 정직한 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 일을 광가에다가 증언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법시국가다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지만 자식이 부모의 죄를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지만은 정직함은 바로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약간 퀘스찬이 들 거예요 무엇이 정직인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주의가 주의는 이 노노집주 이 얘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자 사이는 서로 감싸주는 것이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다 따라서 정직을 구하지 않아도 정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아들은 아버지를 감싸주고 숨겨줘야 하는 것이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는 공자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맹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맹자는 맹자의 진심 보면은 진심편을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웅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순 근데 순임금의 임금인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순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맹자에게 그 제자가 물어요 맹자가 말했습니다 순임금은 천자의 자리를 임금의 임금의 자리를 황제의 자리를 마치 헌시적 버리듯 하고 몰래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 바닷가 외진 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성자 공자 그 다음에 주의 맹자 순임금 이분들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공자 맹자 순임금 주의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수능 논술에도 나올지도 몰라요 맞은 처사입니까? 이것을 알면 아까 제가 말한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그 자녀의 도로 이해하신 거예요 도인교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양을 훔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해요 천류는 아는 사람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잖아요 천륜이라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내가 싫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싫다고 해서 내가 버리면 부모 자녀 관계 없어지나요? 부부관계는 되죠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남남되잖아요 천류는 아니에요 일륜이지 내가 싫다고 힘들다고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 천륜이고 거역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에요 그것을 천륜이라고 하는데 공자나 맹자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몰라서 아버지를 숨겨주고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겠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천륜을 저버린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인간다움이 없는 가운데 세워진 오름 원칙 법을 가지고는 세상을 은혜롭게 만들 수 없어요 대학살이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신고하잖아요 부모 부모가 주체 사상이 부족하다고 신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유명한 킬링필드 킬링필드가 어디서 버려졌죠 캄보디아 제가 알기에는 거기서도 부모 신고해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게 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법이고 원칙이라고 교육시킨 거죠 너희 부모가 잘못됐으니까 너희 신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이 쓰고 원칙이 쓰고 하겠어요? 천륜을 모르고 나서 원칙이 안 쓰죠 그래서 공자가 아버지의 죄를 숨겨주라는 것 그리고 순임금이 아버지를 얻고 도망가겠다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천륜을 죽이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아까 도인교와 같이 아버님이 양을 훔쳤으면 관가에다 신고할 게 아니라 아버님을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말하고 말하고 말해서 스스로 잘못을 리우쳐서 스스로 자수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에요 부모가 혹시 대의가 좀 어두우면 신고해요 바로 부모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혼내요 부모가 원불교 법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탈 수 없잖아요 그죠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간하고 간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이것이 맹자 공자 순임금의 본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초월한 것이 천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래서 아까 말한 부모가 노은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간하고 또 간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돼요 부모가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맛으로 계속 말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예요 옳고 그름에만 집착해서 천륜을 저버리고 부모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것은 배은행이고 배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돌리실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전 자녀의 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작은 효에만 머무르지 말고 참다운 큰 효를 하자는 것이고 참다운 큰 효는 천만 경계에서 감사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작은 효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작은 효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만 우리가 작은 효에만 머무르지 말고 큰 효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효를 부모은이라고 해서 윤리적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까지 올렸어요 부모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한테 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불공이고 그러니까 부모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부모은을 윤리적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갔어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와 무자력한 모든 사람에까지 넓혀졌어요 확대를 해줬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전세계적인 차원 전인리적인 차원으로 넓혔죠 또한 현생의 부모에게만 한정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실천을 통해서 3세의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현생적 차원의 보은에서 영생적 차원의 보은까지로 승화시켜 주셨어요 윤리적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전인리적 차원으로 그리고 현생적 차원에서 영생적 차원으로 이것이 원불교의 부모님이 갖는 큰 효도 참된 큰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불교를 만났으니까 작은 효 이건 당연히 하고 더 마음을 분발해서 참다운 큰 효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참다운 큰 효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